자 손태진 서브로 시작하죠. 아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손태진 잘했어요. 좋아 좋아. 잘했어. 야 또 잘한다. 드라이브 잘 가져. 손태진 서브. 그렇죠 조심조차. 좋아요 손태진 좋아요. 일단 두 포인트는 합격점입니다. 두 포인트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무리도 안 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딱 적절하게 잘 사용했어요. 아 서브 좋습니다. 공격 실패 유나현 2대1 합성합니다 손태진.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차단해져라. 아 서브 좋아요.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공격 드라이브. 3대1. 이야 손태진. 이번 랠리는 정말 멋있었네요. 이거 이게 손태진이거든요. 네. 아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 잘했는데. 아 잘 받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잘 받는데. 봤죠. 봤고. 자 스피 많이 걸렸습니다. 자 봤고. 드라이브 공격. 대한민국 생활 체육 지역 7부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이 점포인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점포인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점포인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군비면 안 됩니다. 군비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이용합니다. 이게 탁구가 희한한 게. 그런 접전이 되는 포인트에서 실점을 했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빨리 커버를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계속해야 됩니다. 손태진. 제가 항상. 점수 차가 벌어나면.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긴장감이. 미치겠더라고요. 나이스 서브. 나이스 코스. 허를 찌르는 서브. 나이스 서브. 따라왔습니다. 동점입니다. 양 선수 모두 서브가 좋습니다. 지금 관건은. 유나윤 선수의 관건은. 저 서브를 어떻게 극려할 것인가.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로 가볍게라도 해준다면. 아마 승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스텝이 좀 엉켰어요. 내가 내 발에. 넘어져서. 창피한 건 아니지? 저 얼굴 빨개요? 괜찮아요. 귀가 좀 빨간데. 귀가 좀 빨간데. 귀가 좀. 파이팅! 파이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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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로 손태진 선수는. 이 게임 승부에 상관없이. 본인이 할 거 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됐다. 와, 이거 진짜 나왔다. 와, 인정 인정.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인정 정보 미쳤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4대4에서. 그렇지. 다시 걸었어요. 한 번 더. 그렇지. 소태진. 이거거든요. 5대4. 자, 정말 훈취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손대진 선수. 유나연 선수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서브 잡았고. 와, 나이스 나이스. 5대5. 동점. 서브 이용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6대5. 서비스 이번에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빠졌어요. 드라이브 걸고 걸었어요. 받아줘야죠. 수비할 때 철저히 수비해줘야죠. 너무 잘했어요. 6대6 동점.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와, 박들. 잘한다, 잘한다. 자, 한 점 싸움. 계속해서 시속 게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준비. 성공이에요. 8대8 동점. 손태진. 본인의 능력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손태진 선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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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내용 좋아, 내용 좋아, 내용 좋아. 내용이 왜 이렇게 좋아? 와, 너무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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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8대8 동점. 그럼 가운데서. 그렇죠. 자, 좋아. 12점 성공. 2대8 역전입니다. 와. 자, 이 게임 따내나요. 자, 이제 2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요? 살짝. 이게. 정말로. 정말 정말 적절입니다. 3, 4, 올. 5, 올. 6, 올. 8, 올. 9, 올. 9, 올. 구동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죠. 길어요. 손태진 집중해야죠. 10대 9. 게임 포인트까지 몰렸습니다. 한 점이에요. 여기서 한 점 더 내주면 이 경기 집니다. 자, 좋아요. 받고. 아, 됐습니다. 자, 11대 9. 게임 통계되면서. 아쉽게 졌네요. 자, 우리 손태진 선수 졌지만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잘했어요. 손태진 선수 보여주는 오늘의 내용은 역대급이었고. 그리고 정말 선수들 같이 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때까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100% 못 보여줬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아쉽게 졌네요. 파이팅. 신현수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편도현 드라이브 범실. 버트 볼 거기가 쉽지 않아. 네, 이진봉 선수 파트가 역시 좋죠. 잘, 잘 보고 잘 보고.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대 0 앞서가는 이진봉, 박은섭입니다. 신현수 선수의 두 번째 서브. 자 이진봉의 서브 받고 살짝 살짝 드라이브 살짝 받고 드라이브 걸었어요 편도현의 드라이브 범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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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움직임 보셨어요? 봤습니다 선수급이에요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다 3대0 합성합니다 자 이진봉 차분하게 서브 봐요 이 어려운 공을 넘쳐냅니다 대단합니다 4대0 편도현의 서브 이번에는 리시브 실패 편도현 선수의 두 번째 서브 아 실수 실수 드라이브 아 카트 그 정도 화 쪽 오는 거는 무조건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여기다 걸면 그냥 서서 있어도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오면 그만큼 비켜줘야 된다고 화 쪽 오는 건 무조건 드라이브 4대0 espe 떴어요 으 kad 아 이 시목 아 이 바보야 이 est 있 mis 신현수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진봉아! 하고 빠져, 진봉아! 자, 조급하지 않게 가야 돼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한 점 더 허용하면 통점입니다. 자, 이진봉 차분하게. 여기서도 미스가 이런 미스 나옵니다. 이진봉 쭉 지었더라면 사기가 저하되고 그냥 반 포기했었을 텐데 와, 이건 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건 치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 다시, 다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이제 랠리 이어집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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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잘했다 잘했다 9대7 순식간에 9대7이 됩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카트 서비스 편도현의 드라이브 성공 나이스 좋아 좋아 하나씩 따라가자 나이스 7대3 신현수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길게 길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커트 싸움이었는데 박은성 선수 살짝 조심했어요 7대4 7대5 상대가 잘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은성 서브 좋아요 네 그렇지 박은성 선수 서브 정말 좋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야죠 8대6 그렇습니다 9대6 만들어야 돼요 카트 이렇게 한 번 더 줘야죠 사실 아 미쳐버리겠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 8대8 동점까지 따라옵니다 8부터 9, 10, 11이 이게 1점이 아닌 거야 여기서 점수 따야죠 이진봉 선수의 서브 서브에이스 이렇게 되면 10대10 동점입니다 다시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자 11점을 먼저 내면 끝납니다 안전하게 이거 먹으면 돼 천천히 살살 왓슨 트라이브 걸렸어요 됐다 됐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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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든지 2구 4구 3구 5구에서만 우리가 랠리에서 실점만 안 나면 랠리에서는 무조건 유리하다 우리 박은석 선수나 이진봉 선수 서브 있을 때 철저하게 변화 위주로 가야 됩니다 이번 게임을 따내는 팀이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브 그렇죠 자 좋아요 아 아 드라이브 허용하면 안 돼요 다 떴어 아 아 괜찮았어 어려워 10,11 자 이제 한 점입니다 게임 매치 포인트 유찬아 이진봉의 서브 까맣게 툭 아 아 예 아 아 잘 잘 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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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욕망 같은 정화 속에서